장 건강에 따라서 어떤 식단을 해야 피부가 좋아지는지 일단 장이 나쁘면 왜 피부가 안 좋아지냐 음식 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장이 좋건 장이 좋지 않건 이것은 항상 지키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피부영 유엔영 루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 내가 피부에 몇 억을 들었는데도 피부를 못 고쳤고 10년을 다녔는데 피부과에 다녔는데 피부를 못 고쳤는데 아니 이 식단을 해서 피부 고쳤다 이런 체험담들 꽤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근데 또 그거랑 반대로 이제 피부과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이 뭐 음식하고 피부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사실 50여 년 전에도 피부랑 음식하고 관련 있나 이런 논문들 꽤 나왔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좀 연구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최첨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연구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연구 근거를 말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 좀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피부가 좋아지는 식단을 다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누구는 채식이 좋다고 맞아요 맞아요 누구는 저탕고지가 좋다고 맞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탄수화라를 끊어라 어떤 분들은 과일만 먹어라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우리 쉽게 우리 쇼츠에서 저희가 루틴 정하실 때 심플 루틴과 복합 루틴 쇼츠 한번 올려드린 적 있을 텐데 그거를 저희가 뭘로 나누냐면 스킨 타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스킨 타입에 따라서 심플 루틴 가셔야 되는 분들 복합 루틴 가셔야 되는 분들 다 다른 것처럼 이 음식의 선택도요 장 건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내 피부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마치 피부 타입처럼 이 장 건강에 의해서 피부에 좋은 그 음식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피부에 좋은 음식과 장 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장 건강에 따라서 어떤 식단을 해야 피부가 좋아지는지 일단 장이 나쁘면 왜 피부가 안 좋아지냐 장을 대부분 소화 흡수 기관으로 생각하시지만 방어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입으로 들어온 음식에 붙어있는 세균 음식 찌꺼기들 그런 대사산물들이 우리 현료로 들어오지 않게 딱 이렇게 방어를 딱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점점 좀 약해져요 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럼 그러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독서나 염증 물질들이 우리 현료로 들어오게 돼서 다양한 면역 반응 그리고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거를 장 누수 장이 샌다 새는 장이라 해서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 누수 증후군에는 다음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변비 또는 설사, 복통 또는 창만, 점액변이나 혈변, 관절통이나 부종 관절염, 안성 또는 빈발되는 피로, 음식 알러지, 과민성 또는 불내성, 코막힘 만성 또는 빈발되는 염증 질환, 습진, 피부 발진, 두드러기, 천식, 건초혈, 꽃가루 알러지, 혼미, 기업력, 감태, 기분 변환,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약물 사용, 항생제 사용 경황, 음주 및 음주에 의한 매스꺼움, 계양성 대장염, 크론치병 또는 장병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이 항목에 몇 가지 점수를 저희가 부여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래가지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장 누수가 있다고 임상적으로 의심을 하는 건데 장 누수 증후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피부과에서 어떤 게 있냐 일단 탈모, 여드름, 건선, 아토피, 화농성 땀샘뇨, 기미, 콜라겐 재생 안 되고 한마디로 피부의 모든 질환과 장 누수 증후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 누수 증후군은 왜 생기냐 일단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생길 수가 있고 노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약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에 소장에 세균이 너무 많이 번식하는 현상 바로 이제 시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라는 시보라고 얘기할게요 이제부터 그 시보에 의해가지고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보가 있을 때 하셔야 되는 음식 관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저탄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저탄수하고 간헐적 단식해서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피부 좋아졌다는 그런 간증의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 바로 이 단계를 치료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저탄수를 해야 하냐 이 세균이요 좀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아래까지 세균이 차올라왔는데 내가 이 단 거 탄수화분을 많이 먹으면 이 세균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 영양소는 그래서 그거를 먹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가스 차고 부글거리고 내가 정말 삼키자마자 바로 부글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왜 해야 되냐면 간헐적 단식을 해서 좀 장이 꾸루룩하고 좀 움직여줘야 이 시보라는 현상이 좀 개선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본을 해주시면 이 시보의 제한 시기가 되심으로써 시보가 개선이 되니까 장루수가 개선이 되니까 피부가 개선되는 그런 느낌을 연쇄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올라왔던 균들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게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꼬르륵 하는 것이 결국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을 뒤로 그러니까 대장 쪽으로 보내놓은 운동이기 때문에 일종의 디톡스 같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 나쁜 장은 이제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우리 왜 계속 심플 루틴만 하면 안 되잖아요 홍조가 있으면 심플 루틴 해야 되지만 나중에 복합 루틴 가셔야 되는 것처럼 이제 장이 정상이신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이 정상이신 분들은 계속 똑같이 저탄수 이거 하시면은 별로 효과 없어요 네 맞아요 그때 하셔야 되는 시기는 따로 있죠 네 그걸 이제 빅맥 다이어트라고 하죠 네 네 빅맥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 맥도날드 빅맥이 아니라 맥도날드 빅맥 드시라는 줄 알고 지금 다들 좋아하고 계실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장래 세균이 접근 가능한 복합 탄수화물을 맥이라고 하는데 이 맥을 섭취하는 것을 빅맥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빅맥 다이어트는 건강한 장래 세균을 유지하는 식사법이에요 오히려 탄수화물을 먹는 건데 건강한 장래 세균이 좋아하는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맥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과일, 콩, 해조류, 버섯, 양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빅맥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쇼체인 패티애씨드 단세 지방산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이 나쁘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 것을 장이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드셔야 더 효과가 있는 건 거죠 쇼체인 패티애씨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체와 장래 세균이 공생을 하는 이유는 서로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 세균은 가만히 거기 있으면 우리가 먹이를 넣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식의 섬유를 소화할 수 없어요 인체는 그런데 장래 세균이 그거를 대신 소화해 줌으로써 그 대사산물이 쇼체인 패티애씨드인데 그거를 혈유를 통해서 인체해 주면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면역도 좋아지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장도 튼튼해지고 이런데 이 쇼체인 패티애씨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맥을 많이 먹는 다이어트를 빅맥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고 행복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쁜 장 좋은 장에 걸쳐서 이제 드셔야 되는 것들이 다르신 거죠 그 어떤 심플루틴 멀티루틴이 다르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누구는 과일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 그러는데 누구는 과일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지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부가 좋든 나쁘든 지켜야 되는 피부 원칙이 뭐 선크림을 공통적으로 바른다 이거는 공통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제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너 뷰티의 어떤 핵심 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 바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죠 스파이크는 정말 말 그대로 스파이크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얼만큼의 어떤 그 변동폭을 보이느냐가 스파이크인데요 혈당이라고 하면 왠지 당뇨 환자분들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당뇨병이 없어도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도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겪으면 가꿀수록 피부는 여드름 생기고 멜라닌 축적되고 그리고 홍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건강검진 정상인데요 하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한 30 정도의 그런 진폭 이상을 자꾸 경험을 하시면 피부는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노화도 촉진되고 네 노화도 촉진되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조절은 장이 좋건 장이 좋지 않건 이것은 항상 지키셔야 된다 아까 복합탄수화물 탄수화물 먹어도 돼 이러면서 좋아하셨겠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지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그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3일 정도만 혈당 스파이크를 조금 생각하면서 음식을 좀 취사선택을 하다 보니까 삶의 즐거움도 좀 없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또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못 먹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가끔씩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식사법이 VMR이라고 하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싱가포르 클리니컬 뉴트리션 연구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V, 이제 베제터블이죠 채소, M, 그 다음에 밑, 고기, 그 다음에 R, 라이스, 밥 그 순서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 먹는 순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VMR 식사법은 유효종원 원장님이 거의 확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식사법이에요 정말 항상 VMR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죠 네, 진짜 근데 너무 배고플 때 딱 보면 일단은 아무래도 딱 떡볶이를 먼저 그렇죠 이렇게 다 차려져 있으면 그렇게 손이 가는 게 사람의 심정인데 유원장님은 일단 그 VMR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제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는 3단 지식인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서도 헬프당 스파이크를 조절할 수 있는 VMR 식사법 저탄을 할 수가 없는 한 저는 이 방법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심플루틴, 멀티루틴처럼 우리가 피부 타입에 따라서 화장품 나눈 것처럼 피부에 주는 음식은 장 건강에 따라다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은 나쁜 장 건강이 있을 때는 저탄,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맞아요 그리고 3번째는 그리고 좋은 장이 있을 때는 빅맥 다이어트 더 건강한 장을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탄하고 간헐적 단식만 하셔서 정체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다른 이제 어떤 유튜브 체험단만으로는 그것으로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한 포인트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제가 두 가지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늘어난 세균을 줄여주는 재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알러지 음식을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저탄과 간헐적 단식 이후에 진행이 되면 정말 치료의 효과가 아주 급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음식물 분내성 검사는 저희가 본편 영상에 또 소개 자세하게 해드렸잖아요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잘 정리된 자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걸 좀 여러 번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장건강 그리고 이너뷰티 진정한 이너뷰티 모두 다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